안녕하세요 장락광재입니다 저의 보문청원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문은요 바로 롯데리아 10월 23일 오후 5시 프로모션 바로 펩시컵 한정판 펩시컵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문을 한번 꺼내볼까요? 자 오늘 오후 5시에 제가 직접 가지 못했지만 자 롯데리아 분당에 있는 모 점포에서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펩시컵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흰색 파란색 이거는 그 펩시콜라의 주요 색상이죠 그래서 한번 크게부터 한번 볼까요? 롯데리아에서요 자신들의 상품을 햄버거를 사 먹으면 햄버거나 그런 상품을 사 먹으면 이걸 증정하는 행사였는데요 제가 있던 데는 조금 기분이 안 좋게도 처음에는 이거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냐고 오늘이냐고 했는데 또 아 생각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세트를 먹어야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단품으로도 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세트를 하면서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은 좀 안 좋았지만 전에도 스펀지밥 할 때도 그렇고 그 매장은 좀 조금 좋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가로는 9.5cm 정도 되고요 세로는 약 세로는 약 17.5c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제품을 개봉해 보도록 할까요? 하는데 박스를 안 받네요 자 옆을 보시면요 그냥 팔았습니다 뒤를 보시면요 펩시라고 써 있고요 롯데리아 한정판이라 이거죠 깨지기 쉬운 물건으로 유리병이란 얘기 유리컵이란 얘기예요 2015년도 8월달에 만들어졌고요 중국 자 수입은 지엔드에서 했고요 판매는 롯데리아 아주 심플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뜯어보지 않아서 직접 보고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개봉 한번 보겠습니다 얏 펩시컵 신상품은 보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은 자세한 보겠습니다 자 앞에는 이렇게 펩시라고 영물로 써있고요 여기는 펩시콜라의 자 로고가 로고가 나와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마치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둔 것처럼 둥그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마치 물결 같기도 하고요 바람 같기도 하고 기탈 같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음새가 있고요 이음새 보이시죠 아마도 찍어낸 것 같아요 여기는 롯데리아라고 롯데리아 영문과 함께 롯데리아 로고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이음새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회오리가 휘듯이 휘 회전 회오리 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빨려들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제떨이처럼 생겼죠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용량은요 500ml에요 즉 500ml 우유나 500ml 음료수를 넣어서 마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수지 포인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장점은요, 한정판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선착순 50명한테만 주는데, 제가 첫 번째로 받아왔습니다. 안 준다는 거를, 이거 주는 거 아니냐고, 자, 오른손이 하고서 받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한정판이라서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둘째로는 500mm라서 엄청 큰 컵이에요. 제가 손이 좀 큰 편인데, 이야, 크네요. 진짜 이렇게 큰 컵은 오랜만이에요. 머그컵보다 더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크냐면요,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는요, 16.3cm 그리고 가로는 8.7cm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데요.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또 다른 장점은요. 음, 뭐랄까? 그립값이 좋네요. 딱 잡았을 때, 제 손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딱 잡힙니다. 특히 여기 똥글똥글한 게 딱 손을 이렇게 딱 잘 잡을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럼 이 제품의 단점은요. 이렇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요리 제품은요. 자, 내열이 좀 약해요. 그래서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거, 너무 차가운 거는 하면은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거의 이제 어... 직접 사용할 때는 그냥 보통 물을 먹거나, 음료수 정도 따라 드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얼음 같은 거 안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제품의 수지 포인트는요. 자, 롯데리아. 거의 오늘밖에 살 수 없는 그런 한정판의 한정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까운 롯데리아에서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보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갈 테니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펩시멘.